안녕하세요 미희입니다. 오늘은 매토나일드 매토나일드 제작사님 보셨잖아요. 매토나일드 지붕 옥상 한번 올라가면 돼요. 자, 자유주행으로 들어가시고요. 그 다음에 3,2,1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춘전기가 저 말을 안 들으면 아 내가 확인한 건데 아 춘전기 좀 시계해줘야 돼요. 아 물기야 물기. 물기가 더 넓기 때문에. 여기다 춘전기 고장한 건 아니죠? 자리 고향 쪽으로 와줘야 됩니다. 야야야. 야야. 괜히 주차장 가버려서. 어. 8번. 야. 야야야. 아 부가티. 야 좀 부서지 쳐서 그래요. 아 높이가 조절이 안 됩니다. 아 제작사님이. 부가티 높이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어 다른 차도 그래고. 아 그렇습니다. 조용히 해. 나 지금 영상 찍고자. 아빠가 엄마 아빠가 진짜.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데 조용히 안 해줘요. 진짜. 야. 아 뭐야. 여기 보셨어요? 여기 봐봐. 봐보세요. 자동차가 쳤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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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미끄러운 그거 설정해 놓은 건 아니지? 67%인데. 아. 아. 언젠가 나도. 언젠가 나도. 람보린 인위를 받을 수 있을까. 그리고. 아. 다음 주에는 큐브실에. 그렇잖아요. 해볼까 봐. 큐브실에. 영상을 찍을 겁니다. 야. 이거 뭐야. 이거 우는가? 아니네. 아. 우울 줄 알았어. 우울 줄 알았어. 우는 줄 알았다고. 우울. 이게 버전 13. 버전 13이 아니고요. 버전, 버전이 좀 달라요. 보시면 버전. 야야야야. 오늘. 어. 뭐라고? 아빠 좀 조용히 해.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. 진짜 영상이야. 어. 뭐라고? 하임 뭐라고? 뭐라고 3, 2, 4, 3, 2, 1 여러분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지 마십시오 아 여러분 아 죄송해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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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셀이 꽉 빨봤어요 너무 그래 너무 빨봤어요 너무 빨봤어 제작자님은 어디 야야야야 아 여기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다시 깨요 여러분들 피하지 말고요 여러분 3, 2, 1, 액션 또 슬퍼할뻔 했네요 자 이 차는 무조건 한대 저는 좀 시안으로 해볼건데요 어 막 시안으로 나오면 좀 편하거든요 뭐야 이거 뭐 할맞나 아 이거 물기같은데요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소렌토 세월을 잡으시면 이거 이거 시안 시안은 사실 습득해요 근데 부각기 싫어는 진짜 아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죄송해요 나쁜 말 썼어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여러분 아 근데 10년이 안돼 진짜 여러분 10년쯤 아 10년 500만 됐으면 됐겠다 아 저 제가 그 꿈을 좀 이러고 싶습니다 500만 되고 싶다 야 야 비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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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스터 진짜 부스터 야 시안 부스터 시안은 부각기랑 좀 달라요 야 자 시안으로 성공해드릴 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계속 후회하지 마시구요 오늘 여기서 마칠 수밖에 없는 어 아 오늘 마침 했는데 또 하고 싶고 이거 또 하고 싶습니다 야야 찌그러졌어 아 내가 파슴 켜놨구나 편았네요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3 2 1 액션 아니 아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과 정성이 좀 와가지고요 하아 야 여러분들 이거 엄청 안돼요 그저 이거 하늘길 보다 좀 더 어려운 테스트 아 그래 이거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요? 야 이거 야 이거 안돼요 어 내. 나. 나 할 수 있는 차량을 갖고 싶습니다 전동 전 갖고 있으 나이든 날달다니는 차를 갖고 올게요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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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언젠가 날달다니는 차를 뵐 거예요. 여러분, 야, 2번만에 성공하네. 제작자님은 막 여러 번 하는데 저는 일이 2번 해요. 왜냐, 저는 저는 열심히 배워가지고 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기뻤거든요. 그래서 근데 저희 곡상은 저 뚫고 뚫고 지붕을 뚫어야 되는데 지붕을 뚫을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안내보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이거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서, 어디서 사람을 내릴게요. 그냥 사람을 내릴 수 있거든.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사람을 내릴 수 있다는 것. 아, 아까 밥 말했어. 미안합니다. 자, 그리고 얘, 사람 있죠? 사람? 야! 야, 비행기 날려간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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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햄버거 옥상으로 가더니, 야, 진짜 좋다는 기분이다! 자 점프점프 운영의 데스 자 그러면 차를 타서 여기를 이 모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퍽지퍽거리는 거 있는데요 제가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뒤로 가시면 짐찍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저거 어? 이러면 바퀴어야 이거 저 바퀴 뜯었어 던진으로 계속 계속 가볼게요 보셨죠? 계속 가면 큰일이에요 왜냐면 이거 제가 힘들게 한 거예요 보셨어요? 다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다시 다시 처음 보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? 앞이 좀 모자라가지고 아 보시면 지금 여기 밖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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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소에서 좀 상한 것 좀 찍어볼게요 어? 왜 한 거지? 어? 왜 한 거지? 안 됐어 못 가봐야 됐어 안되배를 풀고 시동 걸고 그럴까? 안돼 그러면 우리 내 차가 푸푸할지도 몰라 이러보자 야 이거 점점 안 끼고 여러분 보시면 신기한데요 보시면요 이 바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막 여기는 막 여기도 꾸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이야 어떻게 내 차에 탔지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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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고 잠 잠 잠잠 잠잠 얘도 차 못 팔 뻔입니다 아빠 나 이거 나 여기 옥상 올라왔지롱 아빠는 궁금하지 않지롱 아 미안 네 오늘은 여기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여기 몇 년으로 와서 한 번 성공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임사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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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전에 안녕 말이 전에요 제가 한번 한번 가드겠고요 열이 부수면 아직도 안 끝났읍니까 잠시만 다시 다시 들어왔어 아비 아란다 야권 여러분 오늘은 연사 마칠고요 다음 연사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